인력거라는 이 도구가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메시지와 의미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했어요. 왜냐하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고 친환경적이며 청년들이 끌고 있으며 어디서 A에서 B로 이동하는 이동수단의 도구가 아니라 문화를 창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시간과 시간을 연결해주고 공간을 다시 찾아가게끔 하는 그런 도구로써 굉장히 즐거우면서도 쉽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.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들을 좋게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것에 더불어서 지금도 이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. 단순히 A에서 B로 이동하는 이동수단의 도구로써 관광에만 국한되질 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도전할 예정이고요. 문제시되고 해결하고자 했었던 그런 관광의 주제에 있어서 더 깊게 다른 대안을 제공하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젊은 청년들이 어떠한 두려움 없이도 계속 꾸준히 자전거 인력거를 통해서 기쁨을 전달하는 일에 대해서 연염없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계속 나아가고 싶습니다.